연일 2000명 안팎 확진자가 계속됩니다. 코로나 19 상황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 내놨죠? 듣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이야기를 이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흘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불법 집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나 봐요. 네. 꽤 많습니다. 30여 개 단체가 260여 개 집회를 신고했고요. 이 중에 한 183개 정도는 이미 불법 집회로 지금 판단이 돼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에 집시법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왜 기소됐을까? 지난해 8월에 집회가 굉장히 좀 조사 수사가 늦어지고 불구속 기소가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올해 또 2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문재인 탄핵 8.15 천만 시민 1인 시위. 이게 자꾸 모순적인 제목이에요. 천만 시민이 참여하는데 1인 시위라는 겁니다. 이러한 집회를 지금 또 예고하고 있어서 지금 방역당국이 개인의 여행이나 이동도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광장 집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8월과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4차 대유행은 이미 2천 명을 넘나들기 때문에 이런 집회의 또 여파가 이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중요하죠. 헌법적인 권리인데. 정은경 질병청장이 또 이 이야기도 했어요. 이번 연휴에 델타 변이가 전파되면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사흘 연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부디 안전하게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백신 얘기 좀 해보죠.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게 목표인데.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단은 수급이 받쳐준다면 속도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8월 13일이고요. 추석 8월 20일입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맞춰야 될 대상자들은 약 1,400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2,198만 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해서 이게 지금 42%를 넘기고 있거든요. 43% 육박하는데 그럼 이제 70%라면 앞으로 이제 30% 안 되는 1,400만 명만 백신 수급이 이루어진다면 한 달 기간이면 가능하다. 2차의 경우에는 이제 17.39% 지금 한 이제 890만 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해서 지금 우리의 목표대로라면 10월, 11월 가능은 한데 백신 수급에 지금 모든 것이 달려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급이 걱정이죠. 이게 모더나 백신이 들여오기로 한 물량의 절반도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참 걱정이고 정부 대표단이 오늘 출국을 했죠. 모더나 본사에 가서 재발 방지 그러니까 주기로 했던 거를 덜 주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항의하기 위해서 지금 출국하는 장면입니다. 강도태 복지부 차관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일단 백신이 들여오기만 하면 우리 의료체계 역량상 접종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접종 속도와 지금 병의원까지 다 동원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모더나에서 원인을 좀 얘기해줘야 되는데 항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약속이 여겨진 거니까 850만 회분 중에 절반도 채 안 들어오고 8월 물량이 9월 이후로 미뤄지는데 그럼 중요한 건 언제 들어오느냐. 원인은 어디서 차질이 생긴 것이냐. 조기에 해결이 되겠느냐. 아니면 혹시 또 장기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그쪽의 해결책도 우리가 가지고 그다음은 국내 해결책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참 들여오기만 하면 잘 다들 맞을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좀 기대감은요. 모더나가 지금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일단은 이제 멸균 병입 생산 단계이기 때문에 원액은 아니지만 무어라도 우리가 공정에 참여하게 돼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국내의 유리함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SK바이오로직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잔동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함으로써 전반기에 좀 수급에는 좋은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들여온 백신이 또 일부는 버려지고 있나 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오늘부터 30세 이상은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한다면서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약 접종은 아니고요. 잔여 백신들을 맞으려는 지금 한 40대 이후는 그래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50대는 아마 좀 선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맞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예약한 대로 가고자 할 거고 어쩌면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기간이 좀 멀기 때문에 화이자를 맞으려는 동기가 더 강할 텐데 40대 이후는 조금이라도 빨리 맞자. 그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즉시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50대 이상만 맞게 한 달여 전에 고쳐놨었습니다. 원래는 30세 이상이었거든요. 이걸 왜 보수적으로 한 번 더 올렸을까? 이거 오늘 내린 겁니다. 다시 30세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50세로 올린 게 좀 무리한 조정이었다라고 많이 보는 입장인데 국민은 그래도 혼란스러울 수 있죠. 30세 이상, 50세 이상, 다시 30세 이상. 잔여 백신은 어쨌든 30세 이상은 맞으실 수 있고요. 안전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30세 이상 분들 지금까지는 왜 잔여 백신 나왔다고 신청하라고 해도 대상이 아니겠거니 하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한 8주 이내, 4주에서 8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백신보다 2차 접종이 늦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에 육박했다고 하더군요. 의료체계도 부담이 큰데 백신을 빨리빨리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일반 환자 치료도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료인들 과부하가 심각하고 또 의료체계 부담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연휴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잔여 백신 알람이 울리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잔여 백신 알람이 울리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